자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코리의 벨다먹 벨걸다먹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어서오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마에요 자 오늘 먹을 것은 갱원도 찰옥시시 갱원도거 갱원도 찰옥시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마이뽀가 직접 따가지고 보내준 강원도 옥시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국물이 달궈데이 국물이 달궈데이 국물이 달궈데이 넌 놈 예전에 1 뭐 4 피아인 영접인 영접인 이 뭔 개 아... 아... 아이고 이 뭔 개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커피면 타이밍도 이 안에 국물이 달구라이 낫잖아 우리 많이 먹었지 많이 먹었어 나 버리고기 때 많이 먹었어 내 꺼요 맥주 내 꺼요 맥주 꿈에 뺏지마 꿈에 뺏지마 안 먹어? 나 먹을게 사랑해요 땡끼스 아 이건 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저희가 휴차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PPL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요 땡끼스